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대화진이었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저희 2층에도 많은 분들이 계세요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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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멤버 한 분씩 또 인사 부탁드려도 될까요? 네 일단 저희 뉴피드는 새 얼핏이란 사전자 무비와 가요계의 새로운 세대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호흡을 담고 있는 팀입니다 3월 25일 날 경제 데뷔했으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는 뉴피드 미더 직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피드에서 매력보이스를 맡고 있는 피입니다 피 네 안녕하세요 뉴피드에서 미소천사를 맡고 있는 유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피드에서 담당 매력을 맡고 있는 유品입니다 멋있습니다 미디님 네 안녕하세요 뉴피드의 만남자원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피드의 줄자 웅여기 연예인 맘내 변수사입니다 정말 이렇게 멋진 유키드 여러분들한테 뱀파이어 돌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어요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? 네, 일단 저희가 피해 났을 때는 뿅녀색색 컨셉이었는데 저희 유키드가 이제 다 뱀파이어 돌이 됐잖아요 그래서 뱀파이어가 된 만큼 좀 더 성숙해지고 좀 더 어른스러워지지 않았나라는 증거를 하고 그러면 멤버분들이 봤을 때 멤버 중에 가장 뱀파이어 컨셉이 찬독이다라는 멤버가 있을까요? 누굴까요? 누굴까요? 하나 둘 셋 하면 가르치기 하나 둘 셋 우철이 제일 많은 투표를 받았어요 어떻게 생각해요? 본인도 뱀파이어에 제일 어울린다고 생각하나요? 아 저요? 아 저.. 제가 아직 계속 계속하고 왔고 우철이가 우철이가 제일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우철이가 저희 팀의 뱀파이어 연장자입니다 제가 1900살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한테 뱀파이어의 매력을 살짝 보여주겠다고 어떤 매력을 보여주셨을까요?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데 한 분만 볼 수가 없잖아요 저희 오늘 또 뱀파이어 포토타임 한 번 갖는 건 어떨까요? 아 그래요? 여러분들 여기 많은 분들이 오셨으니까 포즈를 취해주시면 이쁜 사진을 많이 찍어 가실 것 같아요 네 무대 정면 보시면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포즈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우 와우 우와 이번에 무대 정면을 봤으니까 한 번 또 오른쪽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아우 아우 좋습니다 아직 끝이 끝이 아닙니다 또 마지막으로 여기 위쪽 위쪽이랑도 적혀있어요 네 여러분 한번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여러분 빨리 찍으세요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와우 너무 좋아요 여러분 예쁜 사진 많이 찍으셨죠? 아우 네 유키드 여러분들이 신곡 컴 활동한지 아직 한 달 밖에 안 됐어요 네 올해가 또 얼마 안 남았는데 올해 또 마무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? 네 저희 유키드가 컴우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팬들 여러분들과 많이 만나고 싶어서 네 저희가 또 28일날 28일 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와 28일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많은 여러분들이 저희 유키드랑 함께 상담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 꼭 팬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또 내년에 이루고 싶다 뭐 목표가 있다면 유키드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가 있을까요? 1등 하고 싶습니다 1등 와 여러분 1등 하고 싶답니다 1등 1등 대박이다 대박 정말 대박입니다 또 이런 팬분들이 계셔서 여러분들이 또 내년에 열심히 활동해서 꼭 1등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